10월 14일 일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부쩍 공기가 차가워졌죠. 일요일부터는 다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일요일 새벽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 일부 지방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전반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후반에는 낮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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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